쪼드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쪼드기 오늘의 컨텐츠! 바로 블라이드 촉각 테스트! 비디오를 오늘의 요률님과 함께하는 합방인데 눈을 감고 이 안에 담길 무언가를 요률님이 손으로 만지고 촉각으로 느낀 다음에 맞추는 컨텐츠입니다 대신 너무 힘드실 것 같으니까 하나 맞추면 맞추는 물건당 만원씩 총 10만원을 탈 수 있는 저로 얘기예요 쪼드 갖고 올 거예요? 네 이제 갖고 올 거예요 연길 감아주면 추가로 우려권 누릅니다 추가로 남산이용권까지 아 닥쳐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쪼드 너무 막 어려우면 힘드니까 처음에 쉽게 쉽게 가겠습니다 가물어요 입 아니 근데 1번이라서 나 심장 터질 것 같아요 자 열어주세요 열어서 확인해보세요 문 열고 안에 내용물 확인해보세요 내용물을 손으로? 네 손으로 아! 냄새 맡아 안돼요! 왜! 잠깐만 잠깐만 조들이 Anytime 뭐하는데? 잠깐만요 연수야 열어주세요 미 sug 듬 미 achter 많이 풀 disciplin 아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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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둑.. 아하하하핳.. 아아.. 중둑.. 뭘까요? 자, 첫 번째 정답! 하나! 둘! 셋! 네.. 안대를 벗고 확인해주세요. 짜잔... 자, 만원 땡! 자, 다시 끼세요. 자, 첫 번째 정답은 바로.. 사과였습니다. 화가 치고 엄청 크죠? 아니.. 제가 일부러 큰 걸로 샀어요. 야, 근데 나 휴지 좀 주시면 안 돼요? 왜요? 눈물 났어요. 중둑! 자, 두 번째입니다. 아, 이것도 좀 쉽다. 시! 시작! 하지 마봐! 아니, 그거 좀 그만해! 중둑! 어? 미끌미끌? 아하! 파프리카! 오! 정답! 파프리카! 아, 정답입니다. 파프리카. 만원. 자, 파프리카랑 사과에 눈물 흘리신 요네임.. 요네임.. 파프리카랑 사과에 눈물 흘리신 요네임이십니다. 말 덮을 건 거 봐. 이미 했거든. 중둑! 자, 다음입니다. 이거 좀 이상할 수도 있겠는데, 이거는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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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좀 이상할 수도 있겠는데, 이거? 왜? 왜? 제가 오늘 딱 시작해서 눈에 딱 들어온 거였거든요. 뭔데? 이게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. 이거랑 비슷한 걸로 맞추시면, 그냥 맞혔다고 해드릴게요. 넣어요? 손? 네. 아, 노래해! 조금, 촉감 조금 이상할 수도 있어요. 아, 비싸마요? 이거 진짜 눈 감고 만지면 모른다니까, 이거? 중둑! 아, 이게 뭐지? 뭘까요? 옥수수? 오이? 오이! 오이로 할게요. 하나, 둘, 셋! 오이! 자, 안대를 벗고 확인해주세요. 세 번째. 아, 이게 뭐야? 이거 여주래요. 이게 뭐야? 그냥 오이, 오이 비슷하니까, 오이 맞다 해드릴게요. 중둑! 네 번째 가겠습니다. 네 번째예요, 아직? 네. 아이씨... 언제 끝나? 이것도 되게... 아, 왜? 으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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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... 으으으으윽! 자, 확인 됐어요! 저거 눈 감고 만지면 진짜 기분이 이상한데, 끄크크크크! 커요? 좀 커요. 얼마만 아니면 아까 먹을 것만해요. 흠... 하하하핳... 이게 뭐야.. 야! 와아악! 야! 야! 중독! 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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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! 저거 좀 들지마! 살살사물에! 잘거야! 아아아아악! 아아아아악! 하하하하! 하하하하! 아아! 이거 왜요? 이거 왜요? 발을 치고! 조용히 해! 아이고 배가.. 아니 알만한데 이 정도만 줬으면.. 야 이게 뭐야? 이 정도만 줬으면 알만한데? 아니야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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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브로콜리! 정답은? 브로콜리! 정답입니다! 브로콜리에 놀란 본인의 심정이 어떠신가요 지금? 아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지금.. 중독! 자 다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! 시작! 아 왜 귀뚜랑의 소리가 나아! 아아악! 주록질이야! 아아악! 아 이러면 안 돼요! 이러면 안 돼요! 이러면 안 돼요! 김! 3! 2! 1! 김입니다! 아 김 맞습니다! 아니 김도 이게.. 생각해봐야 돼.. 눈 감고 만지면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.. 아 이상했어! 중독! 어.. 이거는 좀.. 미안해.. 자 들어가 있어! 어? 왜 얘한테 말 걸어요? 네? 왜 얘한테 미안해 들어가 있어 이렇게 한 거예요? 왜요? 아니 살어진 않아요? 저기요.. 아 그래요? 세게 만지면 터지니까 살살 놓으세요! 어? 터져? 터질 지도.. 좀 열억해요 이 친구는.. 너무 일찍 늦췄다!! 뭐? 잘 맞추시네요.. 잘 맞추시네요.. 중독! 중독! 남산까지 다섯 개나 맞추네요! 아 조용해 미쳤어? 중독! 자! 살아있는 거예요? 이젠 죽었죠. 살아내서 살았어요. 어? 미안하니! 어 물겠다 물겠다! 어 왜야야 왜야야! 그 입 쪽이야 거기. 어? 아 어떻게 잡아! 우글루글 몰려있는가? 어? 뭐라고? 한 마리가 아니에요. 어 그래도 걔 잘 만지네. 중독! 아 목 아파 너무 손을 둘러서. 중독! 하하하핳! 하핳 산에 사는데 이렇게 다리가 많아요? 산에 도 사는거죠. 정확히 말하면. 3 2 1 쭈꾸미 땡! 자 만들어놓고 확인해주세요. 짜잔 버섯 씌었지로. 오 사zag하면 돼? 한마리는 아니죠. 중독! 야! 예. 나 진짜 끝나고 나 좀 봐. 잠깐만요. 부금 좀 바꿔께요. 아하! 부금 넣지 좀 마.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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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안다다시! 안다다시! 아 나 웃어... 뭐야? 어? 뭐야 이거? 이거 뭐야? 야 내가 벌레 싫쳤잖아! 벌레인가? 바다 소리가 너무 생생하지 않나요? 탁초! 탁히말레 같아! 아! 새우가! 종둑! 종둑! 새우! 새우! 정답! 넌 진짜! 넌 진짜 안 봐! 새우는 뭐? 야 이거 나 만졌다가 진짜 사망했어! 맨손으로 만졌다가! 에이 새운데 뭐? 새우 만졌는 적 없어요? 없어요! 저 새우 안 먹어요! 그래요? 네! 종둑! 새우 못 만졌지만 다음 거는 좀 힘들 건데 하하핳 드디어 남산 가시겠습니다. 아 남산 왜 가고 남산 얘기하는 거예요. 원래는 이거였거든요. 여러분들 9단계가 저 20단계고.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. 왜요? 이거 왜 살아있지? 자 도전! 이게 뭐야. 140. 아.. 안타깝다.. 작곡 쭉 올려주세요. 하나 둘 셋. 작곡 여기 밑까지 하나 둘 셋. 올려주세요. 낙지.. 누우나? 누우나? 10초 동안 그래도 손 남극이 많아. 손 남극이 많아. 안 싫어. 나한테 주는 거야? 야 이 돈 미세야. 중독. 나 안 볼래요. 알아서 치워줄게. 안 볼래요. 치워줄게. 중독. 15만원 둘게. 15만원 담아주면. 너 진짜 나를 무슨 돈 미세인 줄 알아? 야 16만원으로 해. 오케이 16만원. 아니 낙지보다 더 세? 저도 껴야되서 잠시만요. 중독. 도전! TMI준득이 잠깐 4겹 끼고 만점. 4겹 꼈어? 4겹이나 꼈어? 아니 저도 짧아서. 중독. 이게 뭐야? 16만원. 10만원. 가늠이 안되는데? 뭔데 이거? 뭐야 이게? 이게 뭐야 도대체? 야 왜 이게? 뭐야? 자 맞추시겠습니까? 나 못하겠다. 정답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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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에요? 머립니다. 연어머리. 연어 스트레이크 좋아하세요 혹시? 중독. 중독. 아니 너 뭐하는 척아. 너 뭐하는 척아. 이거 지금 좀 할거냐 말거냐고. 이거 물고기 얼마나 지나네. 할거냐 말거냐. 할거냐 말거냐. 할거냐 말거냐. 자 이렇게. 요런이. 요런이. 블라이드 텐트 10종. 여기까지입니다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